우리 삼식님의 오늘 저녁밥상이에요 아까 다이어트 머이 닭가슴살 잡채하고 방금 담은 깍두기하고 초무침, 도라지 초무침하고 다이어트 잡채하고 또 귀리 찰옥수수밥에 샤인머스켓하고 방울토마토를 넣어서 오늘 같이 넣었어요 닭가슴살 머이가 들어갔어요 머이는 좀 다이어트 좋죠 닭가슴살 머이 잡채, 다이어트 머이 잡채에요 그리고 여기는 방금 한 깍두기하고 도라지지 초무침을 넣었어요 잡채에다가 깔끔하게 도라지 초무침하고 새콤달콤한 그리고 깍두기하고 샤인머스켓 입가심으로 방울토마토 다이어트 닭가슴살 머이 잡채 이렇게 오늘 우리 삼식님의 식사에요 다이어트 닭가슴살 음 음 음 음 음 음 음